한국 석유공사가 지난해 동해 심해탐사 분석과 검증을 하는데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억 원을 예산으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동해 울릉문지 종합기술평가 수행 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심해 전문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과 계약을 위해 추정 소요 비용으로 210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16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한화 약 22억 원 가운데 상단 부분이 엑트지오사의 탐사 결과 용역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석유공사 측은 160만 달러 안에 엑트지오사에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엑트지오의 연평균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 3,8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0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유공사와의 계약으로 매출이 폭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영업세를 내지 못해 사실상 말소상태 법인이었던 엑트지오와 계약을 맺은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석유공사는 텍사스 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의 진상규명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치 가짜 약화는 약장수 같다는 의구심만 더 강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엑트지오에게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의회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조 의원은 영업세를 체납한 회사와의 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건 무슨 헛소리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는 4년간 세금도 못 낸 회사를 뭘 믿고 구민열세 수천억 원, 수조를 투입하려 하냐면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차원의 엄중한 검증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게 그리 싫으냐며 특히 민주당은 유독 재뿌리기에 바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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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